카바라는 랩을 다 씹으셔서 집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저 세 잔인가 보다 이렇게. 두 마리를 두고둑만 먹게 먹는 순간 독기질을. 그분이 덩치많다. 홍석이 형의 집에 아무도 없고. 자기가 니가 올라서 서로가 그랬나? 야! 야! 이라 친구 분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만나오면서 내 속마음만은 조만간에 사랑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